1. 가시성 좋은 4배속 웨이브 챌린지래요 일단 4배속 웨이브 챌린지라는 것부터가 어려운데? 직관적이다 진짜 가시성 너무 훌륭하다 진짜 2. 가시성 2. 교재 3. 조용히 3. 고맙습니다 3. 가시성 3. 래퍼 다음은 리키입니다 천원짜리 핵 힐링 리키래요 과연 그 값을 할지 이게 끝이야? 끝이면 좋겠다 이런거 프레그로 안 넘어가지고 바로 지나가면 객한지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한 번에 지나가는거 오케이 이번에 어림있죠? 이번에 지나갔죠? 잡았죠? 끝났죠? 잡았죠? 아 왜 자꾸 깜박거려요 근데 이 앞에서 잡고 말도 안돼 진짜 말도 안돼 30초대 초반 미디움 맵이긴 한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가치고는 쉬울거에요. 500어템 예상합니다. 큰일만들에 아름다웠다. 아는거같아. 아는거같아. 아는거같아? 아는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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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거같이. 아는거같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간과하고 있는 사실 나 짐에 개못해 나 짐에 개못한다고 이게 어떻게 무배 버템이야 그래도 포기하더라도 좀 성의는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아 너프 시켰다고요?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갈 수 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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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추증후군이라고 빛을 보면 재채기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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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발언 시치 제발 오! близ від у! 2B 문제야, 2B 브러쉬 브러쉬 아유 진짜 웨이브 챌린지 난이도 적당히 쉽고 잠깐 해보기에 괜찮은 잠깐 해보기에 괜찮은 끝난도 웨이브가 파를 치는 리퀘스트에 어쩌면 잠깐 변화를 줄 수도 그래 이런걸 가져오라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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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다 아니 영어는 왜 써놓은거야 영어는 왜 써놓은거야 영어는 왜 써놓은거야 영어는 왜 붙인겨 아유 처음으로 하기 좋은 싱크 좋고 노래 좋고 캠플 좋고 디자인 좋고 란피님이 어? 이건 1호 탱커만 할게요 바로 1호 탱컷 할수도 있는 신슬링맨 이거는 야무지다 어? 야 이거 1호 탱컷 가능하겠다 아 이거 강 나왔다 이거 얘네들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1호 탱컷임 1호 탱컷 2호 탱컷 2호 탱컷 2호 탱컷 3호 탱컷 3호 탱컷 3호 탱컷 3호 탱컷 4호 탱컷 4호 탱컷 4호 탱컷 와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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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큐풀 합장 멤버 한 명과 매니저와 같이 만든 깔끔 명쾌한 재밌는 게임프를 가진 챌린지 안 어려워 오케이 맥큐풀 인정 오케이 맥큐풀 인정 It's This Jar 아아 아아아아 이거 아아 마지막에 졸아서 마지막에 졸아서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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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게 안식한 퍽이라고? 진짜 말도 안 돼.